아아.. 이 말.. 이날.. 이 말.. 내 목자.. 주 주고 인사에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내 속력이 내 몸이 내 몸이 너가 젤 내가 젤 덧붙어 정돈을 지는 것을 잊지 않는 경험에 난이도가 우웅 어쩌고 그대 손주에 잊지 않는 맘 아름다운 한도 밑에 더욱든이 얇은 맘을 두겨누어 이제는 내 몸을 잊지 않 우리의 지경은 그 건지 내 맘을 가라선대 우리의 맘을 이제는 내 맘을 가라주어 아시기 그가 дав니를 봐주시기 맘에 안나와나와나와나와나와나와 넌 길을 잃어버렸던 소름이 잃지지가 그 눈에 뵙지지 말고 제발 더 생쩍 띄워기자 너란 듯 능력과 무거워지자 이 바람은 절대 뜨거워야 되고 미지근한 바람을 아주 얼마씩 쓰지 마자 더 너를 떠난 다시 일어나올게 더 너란 듯 능력과 무거워지자 미련을 돼버린다 지금 드려 버린다 내가 고민을 할 건은 이 견상은 그래도 알고 왜냐면은 더 이런 미련을 더 너란 듯 능력과 무거워지자 미련을 돼버린다 미련을 돼버린다 이 바람은 더 생쩍 띄워지자 더 너란 듯 능력과 무거워지자 미련을 돼버린다 미련을 돼버린다 미련을 돼버린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